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고항사 배원표 탐쌤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국가직 시험 끝났을 때보다도 더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1년 과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지금 막 시험 끝나시고 지금 막 집에 오셨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우리 학생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요 좀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풀서비스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지금 시험이 갓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또 내년 준비를 위해서 올해 시험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좀 핫하게 보시려고 이 라이브에 접속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환영합니다 그 열정 정말 칭찬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이번 국어 시험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 댓글들 보니까 좀 쉬우셨다라는 평가가 많은 듯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사실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국어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지방직에서는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 찍었을 때 좀 어렵게 나와서 우리 학생분들이 막 그냥 제 바지까랑이를 잡고 그냥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 과목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나와서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강사로서 속상하다 이렇게 장난삼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조금 슬프게도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 전체 총평으로서의 난도는 중이나 중하 사실 그죠?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조금 조금 난도 있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정도가 중일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중하 정도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생각보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푸신 분들도 일부는 계실 수 있어요 어? 나는 생각보다 되게 답답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풀었는데 왜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그분은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비문학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머리가 좀 뇌가 아직 덜 풀리셔가지고 글을 읽는데 집중을 좀 잘 못하셔서 산만하신 그런 상태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밀도 있게 안다가 와서 생각보다 좀 초반에 헤매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좀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일부 푸셨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집중해서 지식적으로 풀면 되니까 그런 영향을 덜 받는데 이렇게 비문학의 비중이 많은 이런 시험들에서는요 내가 좀 국어적으로 좀 풀려있냐 안 풀려있냐 이거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덜 풀리신 상태로 국어 먼저 특히나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다 왜? 비문학의 양이 많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제 제자 학생분들께서는 그런 고민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생분들께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안겨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예열모의구사죠 그죠? 그 예열모의구사를 미리 풀어보시고서 이 시험지를 받아보신 분들은요 솔직히 그래서 머리가 예열돼서 머리가 이미 좀 풀리신 상태로 이 시험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럽지는 않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단 공부할 나이님 여전히 잘생기신 배교수님 감사해요 시험 보시는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열모의구사 주신 거 크게 도움되었어요 루시아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학생분들한테 피드백 받는 것 중에 가장 평가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 학교 학생분들한테 평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화를 나눠보면 이 예열모의구사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시험지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치한 문제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게 머리를 예열시켰냐 예열시키지 않았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열모의구사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난도는 중하 뭐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중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하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좀 영역별로 본다면 일단 우리 문법 슬픕니다 두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직에서도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로 볼 수 있게 나왔죠 이게 앞으로 두세 문제로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비중은 매우 적게 나왔다 그리고 난도도 높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의의는 하나 있어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앞으로 국어에서 이론비문학 부분은 이론문법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음운운 형태로 통사론 이론문법 부분은 출제가 사라지고 어문규정 쪽으로만 막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사실 지식형 공부라기보단 또 암기형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이게 맞네 틀리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염두된 염려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론문법이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문법 문제 중에 무려 50%가 이론문법이 출제됐고요 나머지 50% 나머지 한 문제죠 한 문제가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통사론 문제로 이론문법에서 출제됐고요 어렵지는 않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은 기본적인 지식 문법 지식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어문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도 나올 만한 거 나왔죠 한글 맞춤법 57항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에듀윌의 학원에서 현장 강의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물론 이 지방직 대비 수업은 종강을 했죠 종강을 했는데 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 여학생 분 두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돼 정말 국어에서 한 부분만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예요 어제 오늘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제 마지막 날로서 뭘 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 두 여학생 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한글 맞춤법 57항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공부는 그겁니다 그거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와우 와우 한글 맞춤법 57항이 출제됐죠 그죠 그 학생분 지금 보고 계시면 빨리 댓글 다세요 지금 안 달고 있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예측했다 농담이고요 한글 맞춤법 57항은 항상 잘 나오는 영역이니까요 뭐 띄어쓰기 그리고 도음법칙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규정 이거야말로 진짜 한글 맞춤법의 메인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댓글을 못 읽었는데 삼협충님 등장하셨었나 보네요 삼협충님 축하드려요 하는 거 보니까 100점 맞으셨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앞에 제가 지금 앞에 댓글 못 봤는데 우리 삼협충 학생분 정말 뭐 당연하죠 뭐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볼게요 어쨌든 문법은 그렇게 두 문제 그래서 비중이 매우 적었다 그런데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 둘 다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문학은 네 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아주 비율적으로 잘 냈어요 현대시 한 문제 현대소설 한 문제 고전시가 한 문제 그리고 고전소설 한 문제 역시나 주요 작품을 대다수로 냈고요 그리고 뭐 한 작품 정도 한 작품 정도가 비주요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그래요 보통 절반 이상은 주요 작품으로 내고 그리고 절반 이하를 비주요 작품으로 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분들 공부하시면서 다 한 번씩은 만나봤을 법한 그런 주요 작품들 위주로 나왔었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이왕에 도산시비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능길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실 주요 작품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면 뭐 춘향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출제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난도는 좀 낮았고요 난도는 낮았고 수능형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지식 없이 그냥 읽고 풀 수 있게끔 출제됐다 역시나 문학 수능형 연습이 정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 의의를 좀 가져간다면 지식형 문제도 출제가 되긴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론 문학 있죠 뭐 예를 들면 시는 무슨 법 그죠 뭐 도넛법 대꾸법 아니면 뭐 의인법 화류법 뭐 이런 시리즈와 관련된 이론 문학 출제됐고요 그리고 소설과 관련해서는 뭐 시점을 묻는다든지 서술자의 어떤 포지션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소설에서 이론 문학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출제됐다 그래서 역시나 문학은 수능형 접근이 정답이 돼 플러스 이건 제가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해 말씀드리죠 이론 문학 부분 시면 무슨 법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소설 뭐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 뭐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의의 역시나 포인트 잡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언제나처럼 주요 작품에서 잘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문학이 무려 11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번 뭐 지방직에서 국가직에서도 뭐 그 정도 비중이 출제됐고요 한 10문제 정도는 앞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비문학의 지문 자체가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문은 아니었고요 단문 또는 뭐 중문 중문으로 갈까 말까 할 정도 그 정도로 짧은 지문들로 출제가 됐다 근데 문제는 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뭐 일부 조금 까다롭게 읽으신 지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답의 근거는 정확하다 제가 항상 모의고사 풀이할 때마다 강조해 말씀드리죠 지문이 난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정답의 근거는 명확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죠 역시나 선택지 근거는 명확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신 부분도 있으실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 파트에서 특징이 있죠 어휘 문제가 무려 두 문제나 출제됐어요 한자 말고 어휘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어휘 문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뒤통수 칠법한 고유어 문제 이런 것들을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사실 뭐 답이 없죠 그죠 그냥 찍는 문제라고 거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휘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쓸 법한 한자어들 있잖아요 뭐 부유하다가 어떤 뜻인지 뭐 요런 수준 그죠 요정도 뭐 결제가 어떤 뜻인지 뭐 요런 것들 지향 지양 요거의 차이 뭐 요정도 수준 요런 문제들이 출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아마 푸시는 데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을 거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고유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관련된 어휘력과 관련된 문제를 내대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법한 단어들로 냈기 때문에 사실 뭐 공부의 영역이라고 특별히 볼 수는 없는 그런 영역들로 냈고요 아마 그냥 가볍게 읽고 푸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휘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자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죠 의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안 나왔어요 그죠 사자성어가 안 나왔는데 뭐 이거를 뭐 아주 큰 의의를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둘 다 사자성어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해에는 사자성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방직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거를 크게 의의 삼으실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번에 사자성어가 안 나온 것 뭐 특징점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자는 나왔죠 그죠 순수 한자 문제 출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자 문제와 관련한 대비는 어쨌든 24년 대비까지는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는 한자도 사라질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한자 문제가 모두 출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2024년 대비는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민우님 배영표 교수님과 함께하면 95점은 나와야지 뭔 소리예요 100점 나와야죠 아 한자 문제 한 문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95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분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보단 조금 어렵게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보단 조금 쉽게 나와서 우리 공부 정말 많이 국어 쪽에 많이 해주신 분들은 조금은 속상하셨을 수 있겠다 그래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좋은 점수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총평은 간단하게 요정도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칠판으로 이거 보기 좀 어려워요 전 항상 그죠? 흑질판에서 사용하는데 전자칠판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너무 쉬웠어요 이거 지금 저 이런 문제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교포변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포였냐 아니었냐 이것만 판단 내리는 그런 문제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 주무관이 얘기합니다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최 주무관이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뭐래요?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거 더 볼 게 있나요 이게? 그죠? 이거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이때부터 난도가 좀 범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니은이 얘기하네요 김 주무관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고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D급 부분 최 주무관이 얘기하죠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 어떤 것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그죠? 전혀 관련 없고요 4번 리을 부분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의문문을 통해 이건 맞죠? 근데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가다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앞부분 맥락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후보를 봤더니 나 아니면 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나를 봤더니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의 내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를 봤더니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 전반적인 내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요게 먼저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센스 있게 가를 본다면 그에 따르면 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누구겠어요? A 교수죠 그죠? 그러면 뇌의 전두엽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뇌의 전두엽과 관련된 독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가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뭐다? 가 다음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먼저 와주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와주는 게 깔끔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ㄱ, ㄹ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죠? 우리 두 문제밖에 안 되는 문법 문제예요 너무 소중하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하게 풀어볼게요 ㄱ, ㄹ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ㄱ 보시면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자는 동생을 깨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역 뭐예요? 주체력한테는 주어 난도는 정말 낮네요 이거 지금 이거 보조사잖아요 이 보조사는 무슨 어와 지금 관련이 없잖아요 여기는 누가의 자리니까 주어라는 거 우리 학생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유사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ㄴ,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다 이거 서술어 지금 자릿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들다면 누가 무엇을 만들다 이런 구조니까 주어, 목적어, 요구하는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뭐 이 정도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ㄷ, 물이 얼음이 되었다 서술어를 꾸벼주는 부사어다 그럴리가요 서술어가 뭐니까요? 되다, 아니다가 올 때 그 앞에 오는 문장 성분 요거 뭐다 요거 보어죠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답 지금 3번이 정답이잖아요 제가 맨날 드리는 얘가 이 얘기죠 물이 얼음이 되다 참 신기합니다 얘까지 어떻게 일치할지 왜냐면 보통 대학교 전공서적에서 요 예문으로 가지고 보어 설명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자주 쓰이는 거예요 어쨌든 보어 너무 쉬웠네요 그 다음에 ㄹ 어머나 딱 봐도 감탄사와 관련되니까 독리보다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맺지 않는 혼자 노는 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둥이님 화나 문법 너무 쉬워서 화나요 제가 그 말이에요 좀 두 문제 만약에 낼 거면 진짜 어렵게 내서 좀 변별하던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소중한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어휘 문제죠 기억, 류가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일단 정답은 4번 부유하는이죠 연모디를 부유하는 이거 헤엄치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제 학생분들 뭐 물론 이거 뭐 네이트브적으로도 뭐 이거 아마 잘 푸셨겠지만 이거 제 학생 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이거 부유하다와 이거 부상하다 그죠? 이거 가지고서 제가 파인할 때 문제풀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떠다닌다는 얘기고요 부상하는 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상하다와 부유하다 가지고서 헷갈리게 낸 문제 저와 함께 파인할 때 문제 푸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더욱더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 뭐 나머지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특별히 안 쓸 법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입으로는 안 써도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충분히 들어볼 법한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뭐 맹종한다 탈피한다 맹종한다라는 건 그냥 덮어놓고 따른다라는 얘기고요 탈피한다면 벗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한다라는 건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리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일상과 벗어나는 그런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아 우유님 보어 보자마자 교수님 떠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송주님 설의적 표현 저게 왜 오른 거죠 이거 문법 문학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 나옵니다 해설 기다리시면 돼요 자 5번 갑니다 바로 나왔네요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거 두 개 지금 미리 해석 안 돼 계신 분들은 없죠 그죠? 특히나 이런 이왕의 도산시비곡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정리되어 계신 거잖아요 자 바로 갑니다 1번 가는 청산과 녹수를 대조하여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녹수는 지금 흘러가고 청산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 활용하고 있죠 맞는 얘기고요 뭐 어려움 없으셨을 거예요 2번 나는 시각적 심상 일단 시각적 심상 있죠 만고의 푸르르다 이거 아주 오랫동안 항상 푸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심상 있는데 청각적 심상이 없잖아요 청각적 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물 자체만 가지고서 이걸 청각을 유치하는 건 좀 너무 비약이죠 그죠 그 물소리라는 정도 표현은 나와줘야 이게 청각이 되는 건데 그냥 유수라는 말 가지고서는 이거를 추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 모두 대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꾸가 뭔지 아시잖아요 스타일이 비슷한 문장이 서로 짝을 이뤄서 나열될 때 산에는 상까마귀야 있다 들에는 들까마귀야 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비슷한 문장이 서로 짝을 이뤄서 나열될 때 이걸 대꾸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제가 잘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상이라는 건 시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소해 보여도요 이런 용어를 정리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 이미지로 이 단어를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니까 틀리는 거예요 시상이라는 건 시의 내용이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건 시의 내용을 진행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꾸를 활용하면서 시의 내용을 진행시킨다 얼마나 유추한 선택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기초 단어들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청사는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마음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청사는 어째서 망구에 푸르며 유수는 어째서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가 이런 것들 다 대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맞고요 4번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가와나 모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가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죠 녹수가 흘러간다 청산이야 변할 리 있겠느냐 이 말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나에서는 서리법이 어디냐 청산은 어찌해서 오랫동안 푸르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다 항상 푸르다라는 걸 이렇게 의문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으니까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냐 이 말은 흐르는 물은 항상 24시간 흘러간다 제가 이거 이 부분 해석해 드릴 때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푸른 산은 항상 푸르르고 그리고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이게 푸른 산은 푸른 산대로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대로 자기 메인의 잡을 자기 메인의 직책을 아주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언급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묻고 있는 걸 의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묻고 있지 않는 걸 의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서리적 표현 맞는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특별히 추가 질문은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문단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딱 나오네요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를 그쵸?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고민 없이 본인의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린 건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아 토파즈님 점심 안 먹고 바로 라이브 왔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토파즈 예전에 제 친구가 살던 아파트 이름인데 반갑네요 이 토파즈 자주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7번 기억리울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한번 가볼게요 조선후기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이라는 말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했는데 기억 봤더니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 관점으로 수정한다 아니겠죠 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강조한다는 건 학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당시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주장하였다? 아니겠죠 왜냐면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 도 이 보도사 잘 보셔야죠 이들마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은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야 이 맥락이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마저갑니다 그들은 조선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체계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랬는데 유일한 대안이었다? 아니죠 왜? 지금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다른 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죠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지양했다 그랬는데 지양으로 수정한다 이건 맞죠 왜? 수용했지만 이 편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 지양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아 토파즈님 실제 있어요 토파즈 아파트 이게 이 친구가 예전에 파주에 살던 친구였는데 파주에 토파즈 아파트 살았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이네요 세연 타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습니다 한번 또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항상 네모박스 나오면 그 앞뒤를 잘 봐야 된다 이거 뒤로 볼게요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이거죠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글쓰는 있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전달이 잘 돼야 된다 독자가 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거죠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이게 지금 문학 문제인데 이거는 좀 서브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께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아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을 수 있어요 자 한번 갑니다 이 기영도의 빈집은요 일단 시작을 한번 가보면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먼저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며 사랑과의 이별을 얘기하고 있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한 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짧았던 밤들 창밖을 떠돌던 겨울 한 개 촛불들 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던 시절의 추억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억들과의 이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있거라 이렇게 그러면서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드라 그랬어요 이젠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과 관련된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열망들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있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마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그랬어요 즉 추억과 열망을 상실해버린 내 공허한 내면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해석 안 해드렸어도 느낌은 뭐 대충 오셨을 법한 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네요 아니 이분 뭐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지금 윤파이어님인가요? 토파즈 파주 국평 2억 4천 정도 하네요 뭐 이거 집가격을 여기서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네 처음 알았네요 토파즈 파주 국평 국평이 뭐냐면 이게 지금 33평 이 정도 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2억 4천 대박이네요 시세 감사해요 시세 정보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지금 혹시 수업 들으시는 분인데 잠시 여기 공무원 라이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파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아 이거 주제 한번 문제도 지금 안 풀었어요 지금 넘어갈 뻔했어요 이분 때문에 지금 다음 문제로 넘어갈 뻔했어요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이룬 후에 공허함과 절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이룬 후에 공허함과 절망 그런 느낌이죠? 그럼 정답 갑니다 1번 갑니다 대상들을 호명하며 안타까운 심정 표현하고 있다 그죠? 누구들아 뭐들아 이렇게 호명하면서 이제 이별을 구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 맞겠죠 2번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 상징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연탄형 어조를 활용해 이별에 따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누구들아 누구들아 이렇게 영탄적 표현을 써주고 있고요 4번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 아니에요 이제 빈집 됐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10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소설 문제고요 우리 유능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 보시면요 이 소설 여러분들 아마 초메인 작품이다 보니까 아마 스토리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장면 아마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가 있고요 내가 집주인이고 우리 집에 새를 사는 사람이 요 9켤레 구두로 남은 요 사내입니다 근데 이 사내에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돼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집주인은 나한테 돈 빌리려고 왔는데 내가 조금 좀 요렇게 거절을 좀 한 거죠 근데 나는 나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돈을 대줍니다 대주는데 어쨌든 요렇게 좀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기색이 변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 사내는 가출하죠 가출하게 되고 나는 그 아내 병원에 병원비를 대주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뭐 메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소설 스토리 아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아 그 부분인가 보구나 하고 읽어내시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나는 하고 1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요게 2번이 정답이죠 일단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라는 건 몇 인칭? 1인칭이라는 얘기고요 다른 인물 요거 사내겠죠 행동 진술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뭐 요런 부분들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유년시절을 회상 뭐 유년시절 회상 요런 얘기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랬어요 요러면 요게 3인칭 관찰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3인칭 관찰자와 요거는 관련이 없죠 왜? 1인칭이기 때문이죠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배영표님 강좌 안 들어봤지만 지금들이 루지하지 않네 텐션 좋으시나요? 네 좋습니다 요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자 결론은 착한 임대업자였구나 아니 오늘 부동산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그냥 집주인 정도 가시면 되겠죠 뭐 임대업자까지는 아니에요 뭐 어마무시하니까 학교 선생님이에요 여기서 뭐 그래서 임대사업자 내구서 막 임대업을 막 거창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뭐 아주 틀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오늘 표현들이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았죠 1번 은지는 첫 번째 발화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뭐 요거죠 최근 국민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가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부가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요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2번 운용은 은지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여기서 그냥 근거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조금 뭐 따지듯이 물어봐 보는 그 뉘앙스는 받으셨을 순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은지는 두 번째 발화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근거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재유는 은지가 제시한 주장에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먼저 은지가 비만이 되고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방되니까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재윤이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라고 그 근거를 부정하고 있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번 요것도 어휘 문제죠 요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참 이거 뭐 우리가 그죠 아 이거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그죠 자기의 명의집을 매수 매수가 아니라 파는 거면 매도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전성기를 구가한다 뭐 이런 것들 관용구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구가하다는 행복한 처지나 기쁜 마음 따위를 거리낌 없이 나타내다 라는 뜻이고요 전성기를 구가하다 뭐 이런 거 우리 아마 관용구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 알력이 심하다 뭐 이런 것들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잖아요 뭐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용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사전적 정의로는 경계하고 격려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나머지 걸 사전적 정의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다는 거 이거는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물건을 사서 넘겨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뭐 특별히 아 루샤님 지금 지하철이라서 크게 또 못 웃고 참느라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시험 보신 날은 괜찮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 저 학생 오늘 공무원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잘 봐서 저러는 걸 거야 아 시험지를 들고 웃으세요 시험지를 들고 그냥 깔깔깔깔 웃어버리세요 그러면 시험 잘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 밑줄 친 단어 SM이 올바르지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와우 요거 진짜 또 귀한 문제 나왔죠 우리 한글맞춤법 57항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제가 아까도 장난삼아 말씀드렸지만 어제 다른 에듀힐 오프라인 학원 형광학원 여학생분 두 분께 마지막 공부를 한글맞춤 57항으로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1번 임에 붙이다 맞구요 알음 아시죠 사람 사이에 알 때 쓰는 표현이고요 닿다에 피동이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4번 요거 겉잡다 요거 ㄷ 겉잡다는 뭐죠 거두어 붙잡다에요 그죠 그래서 요 디귿이 앞으로 와서 겉잡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어들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붙잡는 개념이니까 약간 수습의 개념일 때 많이 쓴다 그래서 겉잡을 수 없는 불길 이럴 때 거두어서 붙잡을 수 없는 불길이다 요럴 때 쓰는 거고요 요 요렇게 요 맥락에서의 겉잡다는 디귿이 아니라 티읏이죠 요거는 한번 적어보면 요거 겉잡다구요 요건 말 그대로 포인트가 겉이에요 외부 겉 그죠 속겉 할 때 그 겉 그래서 겉으로 대략 요런 의미죠 예를들면 요런 맥락 경기장에 겉잡아 천명이 넘게 온 듯하다 그러니까 정확한게 아니라 겉으로 대략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길장 벼슬 관자 요렇게 해서 고 장관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울보 갚을상 결정할 결자 말을 쟤자 해가지고 요거 1번 된다라는 거 한자는 요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15번 1번 가면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랬는데 위에 보시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보여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죠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떤 획이라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언급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4번 같은 얘기는 있는 거죠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죠 공동체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댓글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우리 영어로 길게 쓰신 분 배영표 선생님 덕에 95점 맞았습니다 감사하구요 그리고 유나키님 아 95점 감사해요 100점일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95점은 절대적으로 잘 보셨어요 난도에 관련 없이 95점은 무조건 그냥 잘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의 차례죠 1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춘향전이구요 그죠 지금 수청을 거절하면서 변사또한테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아마 맥락 잡히셨을 겁니다 1번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요런 부분들 그죠 글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말장난 하고 있어요 일자로 운을 달아 하는 말이 일편단심 일정지정 일부 종사하려고 했는데 일신난처 일각인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자로 우는구나 요렇게 하면서 이부불경 이군불사 이도령은 이몸이 뭐 이렇게 이소식 이왕이리 뭐 이렇게 그래서 2번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1번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그랬어요 일단 고민 없어요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지 이것도 없고요 이거 뭐 해결 요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유기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 많죠 그죠 뭐 이군불사 이부불경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근거 한번 찾아볼게요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현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사실 전기수 제가 심화 이론 때 말씀드렸죠 프로 프로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프로로 프로로서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고요 옛날에 스타 전기수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스타 전기수 분들 중엔 죽임을 당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보시는 분 중에 몰입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꼬지를 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맛깔나게 읽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어쨌든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현하였다 그랬는데 있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의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한테도 읽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요거 지금 차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죠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는 언급은 있는데 요게 없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현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 그랬어요 이거 1문단 끝에죠 그죠 이 방식은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 범위를 넓히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4번 조선후기에 세책가가 성행한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세책가에서 빌리는 비용이 적다는데 있다 뭐 끝에 부분이죠 여기죠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하면서 요 끝에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좀만 인내해 주시면 돼요 자 18번 갑니다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갑니다 아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정답 바로 가셔도 되겠네요 2번 가볼게요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 누구죠 연계소문이죠 연계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뭐냐 신라 중심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네 신라 정통문 그죠 기반에 있으며 유기적 사관에 따라 당시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최초의 아이큐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랬는데 아니죠 요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왔냐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교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학습부 진화를 가려내려고 한 거지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되구요 2번 아이큐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요 끝에 있죠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요 부분이구요 3번 아이큐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끝에죠 아이큐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4번 아이큐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큐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언급 없어요 언급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일 때 좀 다위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문장 성분 자체가 복잡하다는 언급 없어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정수죠 정수가 문맥상 깨끗한 물일 때 이 정은 말 그대로 깨끗한의 개념이니까 요 물을 수식한다 맞는 얘기구요 3번 애인에서 애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애는 동음이어가 아니다 그랬어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가령 애인은 문맥에 따라 애가 인을 수식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요런 뜻일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관용어일 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을 목적으로 삽는다 즉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관용어로 쓰일 때도 있고 요렇게 서술어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둘 다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한다 하니까 다 사랑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동음이어는 아니죠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 안되죠 여기 한자를 변기해주거나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여기 사고라고만 쓰면 뜻밖의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인지 생각하고 공렴인지 구별할 수 없다 요거 때문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20번 헷갈렸는데 결국 틀렸네요 조금 아쉽네요 아 20번이 생각보다 아 우리 토파즈님 20번 헷갈리셨대요 아 좀 아쉽습니다 우리 토파즈님 꼭 맞추시길 바랬는데 아쉽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시험을 잘 보셨든 못 보셨든 그거는 좀 며칠 후로 미뤄 두시고 당분간 며칠은 푹 좀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허나 여러분들의 심신은 매우 지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휴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너무 잡생각 갖지 마시고요 또 잘 못 보셨더라도 물론 인간인지라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잠시 심신을 조금 케어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 이후에 받아들이시는 시간 분석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년 커리도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학생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년 커리 열심히 진행하신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려고 요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또 1년 과정 열심히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윌 국어강사 배영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